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을 맞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선 후보가 됐던 것도 기가 막히고요. 무려 지금 이제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저렇게 민주당 전체를 호령하고 있는 것도 진짜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의 밑에 있는 떨거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임기 단축을 하겠다. 장경태 같은 또라이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뭐라고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한 분노감을 느낍니다. 장경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좀 행보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나가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원래 경태가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재판을 하러 간다. 그럼 거기도 뭐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무슨 악수하고 사진 한번 찍히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 집회 같은 거 할 때 원래 이제 그 이재명 주변에 누가 서 있는가 제일 앞줄에 누가 서 있는가 뭐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위신이라고 할까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경태가 앞에 있는 모습이 좀 찍혔는데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봤을 땐 투샷 자체가 없지 않았나요. 이재명과 장경태 두 사람의 투샷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게 장경태의 운명입니다. 지혜 능력은 개풀뜨기 같은 그런 어떤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천박한 능력밖에 없고. 할 줄 아는 얘기라고는 여성에 대해가지고 폄훼하고 그리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질스러운 망언이나 내뱉는 거 그거 나을 줄 알고. 얘가 뭐 20대 30대 동안 뭐 일이나 제대로 해봤습니까. 직업 같은 거 뭐 변번차는 거나 뭐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완전히 사회에서도 폐기 처분밖에 안 될 법한 이거 뭐 재활용도 안 될 법한 그런 인간이 배치를 달고 설쳐대면서 했던 거는 유일한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을 위한 충성 이재명에 대한 진짜 뭐 진짜 뭐 빤다라는 그 표현처럼 그런 어떤 짓거리밖에 안 했던 게 장경태 아닙니까. 그 애의 운명이 지금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정치적인 기반도 없고 지역에 대한 어떤 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할 줄 알았는 게 또 지금 도대체 돌아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무조건 윤석을 타내 윤석을 타내 이 얘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장경태 같은 애 뿐만입니까. 장경태뿐만 아니라 장경태 1, 2, 3, 4, 5까지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사실 전체다가 그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잖아요. 장경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럼 애들이 싹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근본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도 없으니까 다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 처럼의 버전 2가 만들어져가지고 전현이 같은 애는 여자로 지금 설치고 있고 최민희도 설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장경태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노조만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애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또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바뀐 것뿐인 것인지 뇌는 똑같이 옮겨갔잖아요. 한 번 두고 보자고요. 지금이야 저렇게 뻘짓거리하면서 경태 같은 그런 모습은 내가 안 될 거야. 나는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요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잘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다선 의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 민주당의 모든 미래는 장경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장경태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경태체도 지금은 나갈이 돼가지고 이재명 옆에 붙어있기는 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싶으니까 뜬금없이 조국 혁신당이라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미년배 같은 애 무슨 뭐 꺼다놓은 버리자루같이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무슨 임기 단축을 하겠다 이딴 소리나고 앉아있는데 그런 달에서 경태의 입지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참 진짜 장경태 같은 애들 뿐만 아니라 저한테 혈압을 높이는 사람이 있죠. 이재명 체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이런 애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어디서부터 제가 이 대한민국을 고쳐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대한민국을 지적해야 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 진짜 그 5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그 문재인이가 했던 작업들은 정말 치밀했고 정말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보수 정부였을 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MB 때도 그렇고 보수 정부일 때 같은 경우는 속된 표현으로 좀 얕잡아봤던 것 같아요. 진보좌파나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저런 어떤 생명력 끈질근 진짜 잡초 같은 그런 어떤 생명력을 우리가 좀 얕봤던 거 아닌가. 더 치열하고 더 강력하고 더 진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끔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놨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하고 그냥 내비로 두다 보니까 원래 그 암세포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박멸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박멸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사법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언론 완전히 장악했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뿌리부터 장악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스멀스멀 그것들을 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 세트인 겁니다. 문재인이가 그 기반을 만들어놨던 것이고 암세포 같은 거를 뿌려놨던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꽃을 피운 암적인 그런 꽃이 누군 거예요. 이재명인 것이죠. 사법부가 장악이 돼 있고 김명수 같은 애들이 그런 식으로 설쳐놨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저 꼴로 지금 설칠 수가 있는 것이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장악이 됐다 보니까 MBC나 경영신문에 한겨레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뉴스타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난 대선 동안에 당당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짜짓기가 된 그냥 이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짜깃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조작이었잖아요. 사람 자체를 갖다가 바꿔버렸는데 이게 조작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온 제가 얘기한 녹취록도 아닌데 내가 말한 것도 아닌데 대역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대역이 뭐라고 한 거를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짜깃기를 한 녹취록을 갖다가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그거를 MBC나 이런들이 받아가지고 야 이것 봐봐라 대장동에 몸쳐간 윤석열이다 그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 신문사는 바로 폐간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벌금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민사수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피해보상금 같은 게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신문사 문 닫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 닫았습니까. 여전히 지금 가짜 뉴스가 퍼뜨리고 있고 여전히 문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게 뉴스타파잖아요. 사법부 자체가 장악이 되어 있고 언론 자체가 장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밑거름을 통해가지고 저렇게나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 같은 찌끄러기 신문사들이 설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재인 5년을 겪었고요. 그리고 그 5년을 겪고 버티고 버티고 또 버텨내가지고 코로나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겨우겨우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해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보수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극악무도한 이재명, 장경태 같이는 오늘도 막 대통령 지금 임기 개헌해가지고 2년으로 줄여야 된다고 또 막 설쳐대고 있던데 그 진짜 열불이 터지겠어요. 제가. 저런 어떤 잡스러운 것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설치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제발 제가 보수 정부가 튼튼해지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계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멀어진 당원들이 돌아와야 돼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47%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7%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19%를 넘어서 17%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려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지금 사라진 겁니까. 28% 가까이 되는 사람이나 등을 돌렸다라는 거잖아요. 계산 맞죠. 47에서 17. 아니 30이네. 그치. 그럼 30% 가까이 되는 사람이나 지금 등을 돌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30%의 사람을 우리가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 방법은 뭐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재인. 그 극악무도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웠을 때 보여줬던 상징성. 그 상징성을 회복하셔야 된다. 변화하셔야 된다. 11월 동안이 그게 마지막 기회다. 제발 그래서 집 떠난 30%의 집도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이 보수 정권이 성공해가지고. 장경태 같은 저런 쓰레기 정치인들을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제발 대통령께서 변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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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